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사람마다 그리고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좋은 차를 타고 넓은 집에 살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인생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선수에게는 자신의 전성기인 시절이 되겠죠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성령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인도화심과 이끌림을 받는 인생을 살 때 그때부터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성령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화심에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제 평생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여정 끝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무원이라는 한 노인의 가장 찬란한 순간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온 시무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처럼 시무원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삶의 태도와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닮았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렸던 사람이었어요 드디어 그가 그토록 고대하던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난 시무원은 아기를 품품에 안고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부릅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보시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놀라운 고백이죠 주의 구원이 이 아기에게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데리고 온 아기가 그냥 보통의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 이 아기 예수 안에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시무원은 보았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시골 부부가 안고 온 아기가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노인 시무원은 메시아 예수를 알아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눈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소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누가 보금에서 시무원의 노래를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저에게도 시무원과 같은 영의 눈을 주옵소서 주님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보고 깨닫는 영의 눈을 사모합니다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던 엘리사의 영안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말씀삼 공동체 모두가 시무원과 같이 또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시무원은 아기 예수가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을 이스라엘의 위로임을 한순간에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평생에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시무원의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사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여기서 놓아주셨다는 말은 주님께서 그동안 시무원을 붙들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주님께 붙들려 사는 인생 오직 주님만을 붙드는 인생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평안히 놓아주시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시무원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강력하게 붙들리는 인생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잡는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평안히 놓아주시는 인생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붙들려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10편 29편을 보면 7번이나 반복이 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여호와의 소리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매일 여호와의 소리로 하루를 시작하고 여호와의 소리로 하루를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소리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소리로 마무리되는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입니다 시무원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이어서 시무원은 아기 예수가 가져올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말씀을 보시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무슨 말인가요? 지금 자신이 안고 있는 아기가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메시아이시고 열방을 비추는 구원의 빛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도록 정확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찬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이 렘브란트가 그린 시무원의 노래라는 그림입니다 렘브란트가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이죠 메시아를 알아보고 품에 안아서 찬양하는 시무원의 모습은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맞은 한 신앙인의 기쁨에 찬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2000년 전 성전 안에 울려 퍼진 시무원의 노래가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귓가에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를 붙드는 인본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신본적인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말씀 3공동체 모두의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가 평안히 놓아주심으로 마무리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시무원과 같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평안히 놓아주심으로 마무리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